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최근 저도 잔고가 한 몇억 정도는 좀 상승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2차전지가 어느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때문에 많이 못 오른 하루였지만 오늘의 실적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맏형들이 완전히 하드케이로 해준 날인데 물론 일부 소재들 같은 경우는 못 오르거나 적게 오른 소재들도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 수혜들이 그 소재들로 분명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경제 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게 좀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오늘은 엔소라고 삼성 SDI 중심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2차전지가 제일 강하죠. 저희가 제가 위기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론 또 단기적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좀 기분은 그래도 괜찮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2차전지가 많이 혼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그랬어요. 사실 혼자 계속 버티다가 또 다른 애들 다 이제 어느 정도 또 키 맞추기 하고 또 오르다가 또 키 맞추기 하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사실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실적이 뒷받쳐질 때 물론 이제 꿈을 먹고 살 때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풀어지고 얘네들도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풀어지고 풀어지고 하지만 근데 이런 맏형들이 뭔가 완전히 확실한 실적들을 보여줄 때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강한 외국인들 수요로 의해서 이런 확정된 보장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수급이 붙어 준다고 하면 이제 쉽게 부러지는 일은 예전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간이 이런 엔소라고 삼성 SDI 같은 애들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제가 뒤에서도 삼성 SDI 얘기해 드리겠지만 삼성 SDI가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가 수익률 기반의 수주보다는 일단은 영업이익이 중요한 고수익의 사업만 수주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싱글 하이 정도의 사업 이런 싸움을 보인 2차전자 섹터 자체가 다들 많은 애널리스트가 잘해봐야 싱글 하이 정도다 이 정도 생각하겠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은 다른 메시지를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또 한 번 삼성 SDI나 이런 것들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소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천지의 노우호 위원님께서 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 컨콜과 제 생각과 리포트를 버무려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매출액 가이드가 25조원으로 22조에서 또 25조로 올렸어요. 대단합니다. 완전히 LG에너지솔루션 총역차 기업으로 지나주기다라는 이런 자극적인 삼성 반도체 쪽의 타이틀을 쓸 법한 그런 것들을 삼성의 초격차 이런 멘트를 썼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컨콜에서 나왔던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완전 엔소울은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IRA가 완전히 굉장한 기회를 주었다. 생산능력, 경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인정해 주었다. 완전히 얘네들은 또 수율에 대한 배터리가 100을 생산하면 90% 정도의 이상의 수율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노하우를 인정받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컨콜을 들어보면은 대단한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은 신규 및 차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물미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RA 이후에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폭스바겐, 현대기아, 볼보, GM, 스텔란티스, 혼다까지도 현대기아도 사실 또 굉장히 큰 미국에서도 10% 정도의 지금 MS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기아는 사실 SK하고 LG하고 나라가 될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는 합작은 SK랑 하고 이런 쪽 부분은 나머지는 이런 LG한테 공급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하고 있는데 위치나 그동안에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얘네 지금 엔솔에서의 최근 수율을 이 IRA 범안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빨리 생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LG 엔솔이 강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 중간선거 모니터링도 좀 해야 된다. 오늘 뭐 사실 어저께도 중간선거 이슈가 좀 나왔죠. IR의 법안이 워낙 사실 좋은데 많은 개미분들이 이게 걱정하셨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거 중간선거 이후에 조금 뭔가 이런 기조가 변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IR의 법안 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토 거부권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트래킹 일치적으로 수급에 움직여 있을 수 있다라는 보는 동의합니다. 에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도 멘트는 나왔죠.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또 다시 확정된 건 없다. 나중에 다시 공시하겠다라고는 했지만 할 겁니다. 분명히 높은 인플레 수요 강한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높은 인플레나 물류비 때문에 조정 중이다. 사실 이익률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초갑 상태예요. 지금 완전히 IRA 법안 때문에 초갑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률을 높게 받겠다. 이 얘기예요.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이익률로 삼성 SDI처럼 높은 10% 이상의 이익률로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수요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좀 줄곤 있지만 수요가 견조하다. 강한 하이엔드급의 수요는 일분 전체 차량은 줄어들지만 당연히 지금 뭐 돈 지금 완전히 인플렛 때문에 다들 돈도 이자비도 내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꺾이지만 전체 차량은 꺾이지만 이익률은 견조하다. 이 얘기입니다. 또한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엔소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원통형 이슈가 있는데 당연히 얘네들도 그냥 비 맞춰졌죠. 일단 물류봉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수요가 적은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 일단은 어저께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국에서 가격을 내렸죠. 그런 부분은 저는 이 배터리 회사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주가가 많이 지금 최 52도 최저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슬라를 강력하게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분명히 출하량이 늘면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예를 들어 300만원 할인했다 칩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대당 예를 들어서 5,600만원 1,000만원 이자 지금 자율주행이 그런 것들이 다는 팔리진 않겠지만 몇십 프로만 팔려도 5,600만원 충분히 수요도 카메하고도 남습니다. 결론은 일부 이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출하량이 많이 되면 소프트웨어도 더욱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도 확실히 많이 더 늘 것이다. 걔네들이 공장도 더 많이 생산량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절감의 규제기의 테슬라는 잘 극복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또 말이 길어졌는데 이 생산량이 늘어난다 인도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앤솔에도 분명히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국에서도 수요가 다시 회복할텐데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앤솔에도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GM에서도 어저께 언인이 나왔죠. 여기서 나오는 GMC, 캐딜락, 실버라도 이런 것들이 내년에 초부터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 먼저 당연히 공급을 배터리는 한 봉기 정도는 먼저 공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메출로 다 찍힐 겁니다. 유럽도 분명히 8월, 9월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7월에는 거의 0% 이하의 신장률을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였다가 이렇게 유럽이 어려운 상황에도 8, 9월 전기차는 신장을 하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는 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이브리드 제외하면 신장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점유율도 CATA는 조금씩 정체되어 있고 엔솔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19.3%의 전세계 점유율을 중국까지 포함해도 2위를 확실하게 지키고 캐치업하고 있다는 김철중 위원님의 그래프도 있었고 BYD를 더 앞섰다. 파납소식은 계속 좀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25조원으로 기존 대비 상향 제시됐다. SC의 원가절감 생산성 현지화전략 이런 부분은 딱 하사 짧게 언급을 하고 가면 얘네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오창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폴란드 해외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지정을 해서 얘네들의 왜냐면 굉장히 수율 잡기가 어려운 것은 지금 SK가 이 수율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좀 돌이켜보면 SK가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 붙을 것처럼 예상을 했었죠. SK가 완전히 불도 안 나고 완전히 증설계획도 미국에서 엄청 빨리 포드를 취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최근에 분위기는 LG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상장도 굉장히 욕먹었지만 빨리 잘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수율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굉장히 빨리 생산을 하고 있다. 그 기반에는 권영수 부회장이 스마트 팩토리를 표준으로 삼고 폴란드 공장의 그런 많은 시행착오들을 노하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선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모델을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율 부분은 이익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연이은 수주개혁으로 중장기 이익 펀더멘탈을 강화 중이다. 사실 요즘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금 요즘에 물론 ETF나 연기금의 수요가 있긴 하겠지만 제 예상보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소재나 이런 기업들의 삼성 SDI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듯이 엔솔이 올라가줘야지 이런 갭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엔솔이 올라가줘야지 삼성 SDI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화 배경은 판매 단가 환율 상승 신차 판매량이 GM에서 많이 늘고 있죠. 공급만 재평정책으로 더욱 중요해진 서플라이체인 현지화 전략이다. 소재 기업들의 바인딩 계약을 통해서 미국 현지화를 유도하고 있고 원가 절감과 생산한 향상 전략을 시현 중이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고객들의 신차 출시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또 489 배터리 GM GM 차종이 물밀듯이 쏟아지는 예정이죠. 1분기부터 다 주문량 보면 장난 아닙니다. 몇십만 대씩 입니다. 그것도 다 가격도 1. 몇억 짜리 이런 겁니다. 배터리 들이 150 200 킬로와트 이 정도 입니다. 거의 기존의 테슬라 모델3 에서 공급하던 3배 가까이 한 개 차량 에 그렇게 많은 차량 이 몇십만 대나 수주가 되어 있고 주문이 밀려 있다는 것은 강조 안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4680 신규 폼팩터 양상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이익 구조 가 예상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4680 제일 앞서 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파란 소식 보다 더 그래서 성장 산업 에 대한 펀더멘털 이슈 보다는 현재로서 노이즈 라고 판단 된다. 수요 감소 신경 안 쓴다 된다 아직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쪽은 얘네들의 그 실적을 좀 더 까보면 삼성 SDI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IT 기타 소형 전지 쪽 보다는 이런 전동 공구 이런 쪽 삼성 SDI 워낙 잘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EV 쪽 대형 전지 이런 쪽 에 있기 때문에 신장 율이 더 센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중 보면 EV 원통 근데 삼성 SDI 는 ESS 나 IT 기타 비중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IT 기타 전동 공구 는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도 사실 영역 위축 되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당연히 EV 에비타도 LG 엔솔이 잘 되고 있고 테슬라 있고 중국은 좀 주춤하지만 미국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프로 왜 또 유럽 이죠. 이거 어쨌든 미국 유럽 은 좀 많이 꺾이고 중국도 신장률이 적지만 미국은 더 늘어날 겁니다. 출해량 기준이 이제 얼마나 어느 정도 현재 기준이 있지만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미국은 급증할 거죠. 내년 23년 IRA 법안 되면 낙관 전명 개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짧게 N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연 이어서 2편으로는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셀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밸류체인 다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